리젠트는 기숙학교입니다. 학생들이 24시간을 학교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학교이지요. 저희는 학교에서 저희와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 선생님들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, 편의,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죠. 이곳은 100명이 넘는 7세에서 19세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. 이곳은 동부 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숙학교이죠.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건물에 떨어져 있습니다. 12, 13학년을 제외하고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쓰게 됩니다. 각 층마다 거실과 부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 기숙사에서의 저녁시간과 주말은 그동안 밀린 숙제와 휴식, 그리고 과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이렇게 떠들기보단 몇 장의 사진을 보는 게 어떠하신지요? 감사합니다.